뭐 이게 엄청 익숙해지면 사실 30분에 하나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고 한번 따라해볼게요. 바로 힐링 명상 음악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픽셀스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바람 소리가 좋더라고요. 윈드 사운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한번 돌려볼께요. 소리 들리나요? 여기 써있네요. 여기서 유튜브에서 그냥 사용해라.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윈드 포레스트 그대로 픽사스에서 라는 걸로 검색을 해볼게요. 윈드 포레스트인데 동영상이면 좀 좋겠다. 검색해보겠습니다. 좀 돌아간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이 느낌 좋네. 얘를 우려 사용. 저작권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죠? 그냥 다운받아 쓰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여기까지도 했고. 이제 다빈치를 이제. 다빈치 아주 공짜 프로그램이죠. 그냥 하면 돼요. 엄청 쉽습니다. 네. 윈디 포레스트를 가지고 와요. 두 개 다 가져갔죠? 네. 이제는 얘를. 편집하겠습니다. 얘. 가져왔고. 윈드 포레스트를 가져오면. 이제 끝나죠.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다. 죽이죠? 여기서 이상하게 넘어가면 한번 볼게요. 진짜 얘를 그냥 편집하는 것 뿐이에요. 갔다가. 이거를. 계속해서. 만드는 건데. 잘 넘어가는 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해봤자. 제가. 이해가 엄청 짧이기 때문에. 10분. 이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첫째 pt. 써야겠죠? 잠. 이 안 올 때. 듣는. 노래. 숲속. 소리. 영어로. 권역해. 권역해. 줘. 라고. 끝났습니다. 아. 제목. 딱. 쓰고. 바탕화면에. 쓸게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보관하면. 끝났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듣는. 노래. 저는. 애초에. 그냥. 불면증 때. 좋은. 노래로. 제목을. 애초에. 요걸 해 볼게요. 뮤직포. 임썸니아. 로. 할게요. 이제. 썸네일만. 만들면 되요. 썸네일. 아예. 가져와서. 꽉 채웁니다. 꽉. 채우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써. 좀. 붙이고. 뭐죠. 네. 원본. 사실. 유지. 조금. 설명도 좀. 떨어지긴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어. 영상이 엄청. 크나 보네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다 알려드렸어요. 이건 완전히 픽셀스에 있는 영상이 무료잖아요.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엄청 쉽죠.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부자 될 수 있어요. 방법 너무 간단하죠. 이거 근데.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지막 장소에 한번 하면은. 전 이제 영상 보자마자 한번 해봤어요. 뭐. 이게 엄청 익숙해지면. 사실 30분에 하나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